아 그냥 로봇 하나 입고 포로를 뽑아서 왠지는 모르죠? 걔도 로봇으로? 예 그래가지고 이청갈에서 얘는 다리가 좀 특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잡혀요 굳이 머리까지는 안가고 머리같은 몸통인건 괜찮지 않을까? 오 멋있네 날개 달리니까 두개 로봇이 합체해서 아까 침에 그 녀석이 된다는거? 예 머리는 그걸로 해도 되겠다 난 어차피 팔은 바꾸겨야 되긴 해요 으흠 아 골 뽑아갖고 예 괜찮은데? 그러면 좀 롱다리가 되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지네 네 오 괜찮네 얘도 또끼기가 달리니까 원래 저렇게 끼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설명서에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